안녕하세요. LGCNS 현신균 부사장입니다. 클라우드 엑스퍼 프로옵스 런칭 웨비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클라우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엔터프라이즈 고객 비즈니스 관계자분들을 위한 새로운 클라우드 운영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업의 디지털 혁신이 화두가 되면서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전환 이후에도 클라우드를 제대로 운영하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클라우드를 정말 잘 쓰고 있는 것인지, 보안은 과연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기업의 고민이 계속 존재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클라우드 운영을 책임지는 MSP의 역할도 점차 달라져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MSP는 주로 인프라 운영 중심의 단일 클라우드 운영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요구사항은 업무 특성에 따라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영역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클라우드 운영의 복잡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인프라 중심의 클라우드 운영 서비스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의 실질적인 관심사는 인프라 자원의 관리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얼마나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철저한 보완성이 보장이 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LG CNS의 새로운 클라우드 운영 서비스, 더 뉴 MSP, 클라우드 엑스포 프로옵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엑스포 프로옵스는 기존의 인프라 중심의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의 한계를 넘어 인프라, 미들웨어, 응용 시스템, 보완과 함께 전문가의 프로페셔널 서비스가 모두 제공되는 통합 클라우드 운영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엑스포 프로옵스는 차원이 다른 클라우드 사용 경험을 드릴 것입니다. 최적의 클라우드 인프라 자원 사용을 보장하고 최적 성능으로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며 최신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유지하면서 철저한 보완까지 클라우드 운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동시에 통합 관리하면서도 지속적인 최적화와 안전한 클라우드 운영을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이번 클라우드 엑스포 프로옵스의 출시로 클라우드 운영 고민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고객분들께 새로운 가치를 제안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클라우드 엑스포 프로옵스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와 사례를 이번 웨비나 세션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라며 오늘 웨비나가 여러분들께 클라우드 운영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귀직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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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